하이 어떡해 어 나 펜 여기다 두고 갈 뻔 했구나 금방 끝낼게요 네 뒤로 몇 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마지막 두들겨 이것만 바꿔 볼게요 좀 더 떨어져요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슝슝 슝슝 이번 한국어로 처음 어떡해요? 한국어로 처음 녹음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스 자 널 배경 널 배경 널 배경 난이후 널 배경 널 배경 난이후 널 배경 널 배경 난이후 너도 알지 너도 알지 너도 알지 하이 너도 알지 아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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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른 게 없나? 다를 게 없죠? 아 그런데 방금 거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? 잘 볼 수 있을까요? 황 씨 어떤 거 같아요? 근데 이건 태용이 형한테 질문인데요 그 아이로 아이를 그냥 우리가 그때 더블을 안 해가지고 지금은 좀 똑같이 하는데 뭐 좀 세게 할까요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네 텐션이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냥 이렇게 쳐도 상관 없을 거 같아 기증정결이 계속 어차피 저희는 치고가 되니까 세계보다 그냥 서로 따뜻한 더빙으로 그 타이밍 맞아요? 타이밍 괜찮아 타이밍 그 Baby Don't Stop 곡 그 위에 제가 이런 그 리듬와 그런 뭔가 어떻게 생각할까요? 뭔가 airy voice airy tone 많이 연습했어요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힘이 안 나지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몇 개 더 싸 볼게 네 가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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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나의 여기 다시 태어난 것처럼 내 세계로 와 야 떨지마 못 되게 해 못 되게 불러 네 그렇지 네 완전 오바 해 완전 네 네 내게 가까이 닿아 자 이제 정오 한 거 들어볼래? 네 잘했네 너무 떨려 녹음을 처음 해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? 진짜 되게 세심한 작업이라는 걸 아까 저 나오는데 2시간이나 걸렸냐고 되게 면박 주더라고요 면박이 없네 그래서 녹음 원래 이 정도 걸려? 아니 그게 아니라 2시간씩 걸리는 거랑 처음 알았어요 첫 녹음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첫 번째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와 이렇게 잘해도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색하게 우리 너무 지금 방송 아니야? 평소처럼 해 너무 어색해 그 나만 эта 이 더 만 빼면 할 수 있긴한데 근데 그 느낌이 없어져요 약간 네 나만 따라와 저 멀리 널 데리고 난 겁없이 널 데리고 이 줄 한 번 다시 해봐야 될까요? 스페이스바 누르면 음악이 쭉 나올 거야 쉬운 거 어떡해요? 그거 마른 거예요 널 배경 난 이후 모든 사소한 이유 필요 없어진 fillet 초에 100분이 같이 느껴지고 같이 섬세한 눈 매일 내 모든 신경이 전부 콘리서 너를 알기를 원해 낯설고 미묘한 작은 떨림 마저 전부 다 전해지네 스페聞 RNA 너미образ tops vevons kir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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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수영 ר 재완 Neither 하 l